안녕하세요 촛불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윤석열 퇴진시키고 올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래서 오늘은 새롭게 뭔가 새로운 마음으로 다잡는 그런 의미로 오늘 곡은 촛불이 이긴다 우리 시민들이 승리한다는 기념으로 한 번 더 다짐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자 이 곡을 선곡했습니다 자 동작을 한번 배워보실까요? 모두 한번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자 피켓은 옆에다 두시고 양손을 다 사용하셔야 돼서 아 예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첫 동작입니다 두 주먹을 불꽃 주시고 네 왼손을 불꽃 주시고 오른발을 앞에 두시고 아 좋습니다 자 우리 저기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 있는 힘껏 두 주먹을 날려주시는 거예요 네 번 날려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이동합니다 오른쪽 셋 넷 점 점 점 왼손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뛰세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뛰고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뛰세요 아 좋습니다 됐습니까? 괜찮습니까? 자 여러분 너무 약하게 때리시면 안 돼요 저기 정말 윤석열이 있다 생각하시고 아주 있는 힘껏 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앞으로 전진하시겠습니다 오른쪽 네 번 왼쪽 네 번입니다 오른쪽 왼쪽 뒤로 네 번 셋 다시 한 번 더 오른쪽 왼쪽 하나 둘 셋 넷 오른쪽 왼쪽 위로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오른쪽 왼쪽 위로 둘 하나 둘 아 좋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할 게 있어요 자 앞으로 나오실 때 모든 장애물들을 다 해치고 지나간다는 생각으로 비켜라 샷 비켜라 샷 아 좋습니다 자 있는 힘껏 비켜 비켜 아 이 동작을 아주 잘 해주셔야 되세요 자 내려 뒤로 가실 때 여러분이 또 한 번 외쳐주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촛불이 이긴다 다시 한 번 더 촛불이 이긴다 촛불이 이긴다 촛불이 이긴다 아 좋습니다 이따가 아주 있는 힘껏 목소리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주 또 제가 항상 넣는 재미있게 신나게 즐기는 타이밍입니다 기타가 있어요 기타 음악에서 기타 소리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타 아주 큰 기타를 하셔도 되고 작은 기타를 하셔도 되고 막 움직이는 기타를 하셔도 됩니다 서로 옆에 있는 사람과 신나게 기타를 흔들면서 다리도 흔들고 앞뒤로 몸도 흔들고 기타를 쳐주시면 되세요 아시겠습니까? 네 자 그럼 준비 시작해볼게요 제가 촛불이 하면 여러분들이 이긴다를 외쳐주시면 됩니다 이긴다 촛불이 이긴다 촛불이 이긴다 촛불이 이긴다 너희가 아무리 우리 눈을 가리워도 우리의 귀를 막고 입을 틀어막아도 우리는 결코 물러서지 않는다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국민이 이긴다 촛불이 이긴다 국민이 이긴다 촛불이 이긴다 국민이 이긴다 촛불이 이긴다 국민이 이긴다 촛불이 이긴다 너희가 아무리 우리 눈을 가리워도 우리의 귀를 막고 입을 틀어막아도 우리는 결코 물러서지 않는다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국민이 이긴다 촛불이 이긴다 국민이 이긴다 촛불이 이긴다 국민이 이긴다 촛불이 이긴다 국민이 이긴다 국민이 이긴다 촛불이 이긴다 그의 남뿐인 줄 알고 막아도 우린 이긴다 촛불이 이긴다 또 이는 결코 쏘지 않는다 우린 이긴다 촛불이 이긴다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우린 이긴다 촛불이 이긴다